안녕하세요, 래퍼로 활동하고 있는 서출구라고 합니다. 만난 지 10년 정도 헤어가는 커플입니다. 저 짐을 어떻게 하지? 다 넣을 수 있을까, 진짜로? 결혼 준비 중에 가장 궁금한 거. 나도 몰라. 문제를 위해서 해외여행을 준비했습니다. 어떤 식당을 갈지, 어디를 돌아다닐지. 신나게 한번 돌아보는 거야. 할래요. 할 말이 없다. 좀 있으면 발표야. 앵구수 때. 아, 한 번 봐. 한번 보자고. 제발. 39. 아, 제발 동거 탈출? 기생동거 탈출인가요?